벤크 오브 오프가 파운더스 컵에 이어 LPGA의 또 다른 대회인 매치 플레이 타이틀 스폰서로 나섭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는 오는 5월 26일부터 5일간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쉐로우 크릭 골프 클럽에서 벤크 오브 오프 매치 플레이 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LPGA 투어에서 매치 플레이 방식의 대회가 열리는 것은 4년 만입니다. 기존 컷오프에 따른 본선 진출 방식이 아니고 64명의 선수가 4명씩 16개조로 나뉘어 사흘간 예선을 치른 뒤 각조 1위가 16강에서 맞붙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벤크 오브 오프는 앞서 2017년부터 3년간 파운더스 컵 타이틀 스폰서를 맡은 데 이어 이번에는 매치 플레이 후원에 나서며 한인은행으로는 유일하게 LPGA와의 파트너십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케빈 킴 행장은 매치 플레이 방식을 통한 최고 여성 골퍼들의 명승부가 기대된다고 대회 유치 소감을 밝혔습니다.